자 다시 가보죠 야 근데 내 검 하나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찾을 필요 없구나 가지고 있었구나 그 피를 조금 얻으려고 하는거죠 자 됐어 아 이것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 아 저기잖아 야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 두명이 저기서 지키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야되나 아 이거 이쪽으로 못가는데 소지품 용량을 초과했대 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려나? 없어 여기 앞에 있는데 아유씨 아 이거 안된다 안된다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되는데 근데 저기 바로 두개 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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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켜 이거 참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바로 앞에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막혀있어요 그렇다는건 어 뭔가 또 아까처럼 잠만 전리품 다른거 이제 낄때 다른게 더 좋은거 나올때가 되지 않았나? 갑오팔 4,5,8 체력 와 이거 봐 이게 가장 좋네 케이런 전리품 저걸 능가하는게 없네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일단 먹을건 다 먹고 다 아니 이건 아까는 없동안 한명 안간건가 아직 뭔가 버그로 인해서 잠깐만요. 뭐 버릴까? 버릴 걸 좀 버릴까? 가죽 확실히 어... 이거 이것 중에서 버리는 게 좋은데 옷이 무게가 많이 나가 쾌드웬 탐방이 안간거야 적이 있네 그대로 쟤는 아까도 저기 있었단 소리 아니야 근데 나 왜 안 들켰지? 운이 좋아서 안 들킨건가? 아 여기 상자가 많아가지고 먹을만한게 많은데 저장한번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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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버릴거 버리고 목재 파아죽 옥강 재정 한번 더 하고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갈 수 있네 갈 수 있네 저저저 어떻게 어떻게 음 뭐 폭탄을 던져볼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킨거 같죠 저거 해놓고 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방법이 있어 확실히 아드 표식을 시작한다 숨어 아니 아 나 저거 아드 표식을 시작한다 돼있으니까 시전하면은 저 멀리로 도망가야되나 양쪽으로 와가지고 애들이 한쪽으로만은 한쪽으로 도망갈텐데 양쪽으로 저기 숨어보자 저 멀리까지 여기까지 저 멀리까지 저 멀리까지 이 사람은 저에게는 부모님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필요해요 fight me and try to spill it calm down your highness i need only a drop who are you someone holding a sword to your throat your highness why do you need my blood that sire doesn't concern you my hand is numb so i could end up with an excess of your blood if you kill me you won't leave the camp alive listen your highness give me your blood voluntarily or i'll open your veins myself i prefer the first choice it would work out better for both of us if i spill your blood myself i'll have to break through the entire camp again who knows maybe one of your soldiers will get lucky and kill me i sincerely hope so satchelmouth but then the wraith's mist will hang on the border until your knights become weary of warr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know how to open the way for my army yes but i can't do it dead you'll get my blood but promise you'll disperse the mist you have my word king what do you think i'll raise someone 야 위쳐를 부대나 필요하다고? 위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이 아닌데 자 피해를 얻었어요 여기는 사창가 아닌가? 예전에는 군대를 지원하는 이런데도 있었나? 네 초췌한 양반이네 어? 얘 아직까지 살아있네? 어? 아니구나 마가리타인줄 알았네 마가리타가 그 스톰 스텔톰인가? 거기 거잖아 난 또 걔 살아있는줄 알고 그냥 찾아본건데 걔네 부대가 여기왔나 싶어서 잠시만 영약을 좀 먹고 제비 제비 때까마귀 황금깨꼬리 그리고 레벨업 지금 아까 했죠 레벨업 재능 두개 음 이건 뭐지? 이거 영약 복용 효과 15% 부작용 마이너스 30% 오!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이러면 영약을 또 마실 수 있는거 아닌가? 아 세개가 끝이네 네 voyez 그리스도 넓эт 내 뭐 아 아니 네 이 은 록뮤윈가 사무소료들이 많아 그것은 아닙니다. 트리스는 씬티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씬티아? 너한테 말했죠. 베르겐에 다시 돌아올게요! 트리스가 조각상으로 바뀐 거였다고? 아, 그렇게 된 거였어? 나 아까 이해를 잘못했네 아... 나 이제 방어력이 어... 바보같지 않아 오호! 어키야 고 또 어딨냐? 좋아 자... 에이, 미스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빠져나온 거잖아 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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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진짜 알짜 어이구 이 방어망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뭐야 어흑 치아 으흑 으흑 으으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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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빠져나.. 빠져나갔는데 오오... 야야지야.. 아유..요오오 хочет 걸잖아.. 요오 요오 이.. 괜히 나대다 ㅋㅋ 아 나 이 게임은 정말 주인공이 나 대면 안돼 ㅋㅋ 아 뭔가 좀 잘 풀린다고 하면서 나되면 바로 죽더라 절대 나되면 안되는 게임이야 나는 주인공인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 하면서 이렇게 덤비면 바로 죽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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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꽉 찼는데 이거 저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거지 저 독성 넘기면 독성을 넘겼거든요 지금 어 에너지가 많이 달았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부터 해장할 줄 알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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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아 엑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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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먹고살아요 가자 아...한번 더 두번정도 가진거 같아요 아이고 피하고 꼭 초사이언 빠지지깐 빠지지깐 오무월 전기가 그냥 오무월 전기가 그냥 오무월 전기가 그냥 저장하고요 쟤도 오지 자... 어... 니네... 어... 이거...이거에...이거에... 많이 받으려나? 자... 아직 에너지 안다나? 안다는거 같은데? 화염에 에너지 안다는거 같은데? 오우야... 피하고... 자... 다시... 자...다시... 피하고... 자...다시... 피하고... 아...이... 정말 좋다 한 번은 무조건... 어...이렇게 되니까 월퍼 죽음의 에센스 피가... 칼이 피에 빨갛게 몰들었어 오프 이게 더 빠른 것 같아 굴러가는게 아 일단 그전에 연금술 좀 할까? 아까 약을 좀 많이 먹어서 따까마귀 음 물의 에센스 말고 내커에 어 손 떠 0.1짜리네 이거 이것도 0.1짜리고 자 물의 에센스 좋아 그리고 파이카이 피평 됐고 제비 그 다음에 황금깨꼬리 제거를 좀 더 이러면 흠 충분히 됐겠지 인간 거주지 거주지가 이렇게 다 나나있나봐 버겐 그냥 필리퍼 아일하트 에센터 야 필리퍼 어 어어 크흑 여기구나 아 여기 들어갈때마다 이게 괜찮네 아 아 weeper isleheart's been had by a cheap Nilfgaardian bitch when i find her we will have it out like never before she will regret her mother didnt abort her wait the rose of remembrance is gone not necessarily that Viper Cynthia was in a hurry and left her bric brac ah yes here it is Triss marigold rose of remembrance time is running out Geralt this flower is dying then what are we waiting for 또 레벨업 했네 음.. 이번엔 음.. 이거 뭐야? 기름지속식 영약을 추가로 추가로 복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 3개 이상 복용하는데? 음.. 그린 이력은 뭐냐면 마력이 해야지 미식 마력이 잘 hydro 미식 음.. 음.. 마력을 찾아서 온 것 같은데 음.. 쓰.. 어 쓰지 않는다 좋아 마력을 찾아서 이거네 아 일단 그 전에 조금 아이템 정리를 좀 할까 아이템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아이템 저기 어떻게 내려가지? 이렇게? 이렇게? 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왜 어디가야돼?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아 아닌데 뭐야 이거 여기 같은데 아니 뭐야? 가까이 가도 뭐.. 말.. 말 붙일거리가 없네 내가? 뭐 일단 팔아 음.. 이거 팔고 음.. 이거 다 팔고 음.. 이거 다 팔고 이거 다 팔고 이거 다 팔고 교섭자? 이거 뭐야?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검보다 좋은건가? 어.. 체력 30 오.. 결빙? 데미지는 적지만 추가 피해가 아니.. 아 이거.. 이거.. 아 은검이구나 됐어 됐어 그러면 팔아 야.. 뭐가 이렇게 많냐 무게가 어.. 뭐가.. 무게가.. 20.. 아.. 저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 지금 백몇이나 되면 무게가 된다는거 아냐 하체.. 하체.. 음.. 아니.. 가..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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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가자 영양을 좀 더 만들어 놓을까? 이게 가장 따끔하게 말고 어딨냐 제비 오 다 다 만들었어 이것도 다 만들어 없네 못 만드네 이게 어 가서 말을 걸어도 말을 거는게 아니라 이걸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삐카촘님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이상한 건가 음 음 누구한테 아이고 아 내 창고를 열어 주시오가 얘한테 바로 되네 어 얘한테 바로 되네 야 좋아 없는데 얘기할 만한 애가 없는데 쟤말고는 아까 걔네들도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화 문구가 안섰죠 음 아 잠만잠만잠만 주사위 안해 아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언제까지에요? 점심 다 먹었나보네 그렇겠죠 점심 다 먹었나보네요 얘네들은 아니야 여기에도 지금 말 거래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게임인데 왜요 왜 안 왜요 이게 되게 재밌..재밌있네요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음 그렇군요 아 아 아 아 이거 참 이거 아라에게 정말 어려운데 비쟈 으음 흠 저쪽에 있는게 가장 끝에 있는거 이쪽으로 가서 저쪽 왼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아까 있었어 이건가 쟤 들고 하고있나 여기가 아니야 저쪽인데 아 여기 못 열어 안열려 책이랄 아 이거 참 어렵다 주민들이 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걸어주는 애도 없고 이거 참 힘드네요 음 이 말은 이거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거야 이 위? 위는 아니야 아래? 아래로 가면 어떻게 가야되는데 술집? 모든 정보는 술집에서 모이니까 뭐 술집으로 가는게 맞긴 할텐데 아까 가봤는데 한 번 더 가보지 아래 아잇 말고 말고 더이상 갈데가 없어 여기서 어? 이건 밑에 인가? 아니 얘한테 나 그중에 나한테 응 나 아잇 그중 뭐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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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여기도 얘네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나를 들어보는 건데 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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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데가 없어 여관도 아니야 어 밑으로 가는 데가 있나 혹시 혹시 어 지금 여기 별 표시가 여기 있긴 한데 지금 어 여기 상자가 없는데 얼마였니 혹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 혹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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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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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I'm looking for places near Vergan where magic would be strong somewhere a sorcerer might have stayed Let me think Verfren a summoner of elementals once lived in the wood beyond Vergan They say his creatures excavated the entire southern wall You could also search the nearby roof 벌더의 손과 손과의 손이魔法이 없다면 그럼 내가 뭘 알지 모르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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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데 음 음 세 군데가 있어 3군데 말을 할 때가 음 음 음 여긴데 이쪽인데 이쪽으로는 못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길다면 여기 기네 여기인 것 같기도 하다 아 여기 어 맞네 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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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슬 오케이 대크로 어.. 흠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보상 야..이것도 보상만 받으면 되는거 얘를 못찾아가지고 근데 집..집 털고있어 아 여기 상자가 많구나 내가 가져가서 유용하게 써줄게 태마리에 졌어 보세요 아..아니구나 자.. 아 뭐야 음..마력을 찾아서 이거 위치가 아마 마을 바뀔텐데 음..그렇죠 저기가 또 뛰어가야겠구만 이 게임의 50%는 뛰어가느라 끝나는거 같애 길찾고 야..이거 머리모양도 여기 바꾸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머리모양도 바꾸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머리모양... 지금 게 뭐 나쁘진 않아 잠깐만 나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이거 아니잖아 이쪽이잖아 응? 저쪽이군 저쪽이군 좋아좋아좋아 탐험게임이라 잠깐만 이쪽아니야? 아 또 이상한데로 왔어 스카이림은 이 길이 정말 잘 표시되지 정말 좋지 정말 좋지 여기서 이쪽으로가서 이쪽으로가서 이렇게 그래그래 아 찾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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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왜이래? 근원지를 찾아보래서 찾아보자서 지금 왔는데 오우 저기까지 가야돼? 엄청 머네 표시가 잘못됐어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피카초님 일 마무리 일 마무리 잘하시구요 오늘 일찍 퇴근하실거 아니야 토이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달님 무서우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같은데 맞는데 아 저쪽으로 가는길이 있구나 아 없는데 아 없는데 가는길이 없는데 아 없는데 가는길이 없는데 아 저쪽으로 가면 안될거같은게 다시 잘못 온거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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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참 야 이거 흐흠 자 이거 개 저거는 더 이상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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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보같이.. 저기로 가는게 아니었는데.. 근데 갈 길이 없어! 뒤로 가는 길이 없는데? 일지에서.. 퀘스트.. 어.. 마력을 찾아서 듣고 이쪽이에요 뒤? 아니.. 저쪽이야? 아까 저쪽으로 나갔잖아.. 근데 그쪽 길이 아닌 것 같아.. 이쪽 길 맞지? 이쪽으로 가야되지? 맞어 맞어.. 저장을 하고.. 아..아까도..아까도 저장을 안해가지고.. 이거 성문쪽으로 가는데? 여기..여기..성문쪽으로 가면 되는거 같은데? 이거 나가는 길이야.. 헤맞지않고 한번에 쪼끄만 길을 알거같아요 쪼끄만 근데 문제는 저쪽길인데 저쪽길을 갈려면 하.. 이게 이게 말이 안되는데 혹시 광산을 통과해서 가야되나? 아 이거.. 이거대로는 못가 지금 아까 저장해놨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한번 더 저장하고 저 화살표대로 가면은 된다는건데 저거 화살표대로 가면 이상한데로 지금 가가지고 저기가 아닌거 같은데 네 음.. 가시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여기 위로 가볼까? 이쪽으로 지금 못가고 이쪽도 아니구요 이쪽도 아니구요 어? 잠깐만 좌우 가스 아예 갈수있는데가 없어요 어? 그 광산을 통해서 가는건가? 밖에 다시 나왔잖아 이게 광산 통해서 가는건 아니겠지 설마 일단 저장은 저기다 해놨었으니까 맘넘고 일단 가보자 일단 저장은 저기다 해놨었으니까 맘넘고 일단 가보자 잠시 렸던 거 저 위치를 어떻게 가야 되는거지? 도대체가 답이 없네 어... 12시 방향에 뭔가 여기 이쪽이 아니라 이 문 근데 저 문이 지금 안 열리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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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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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것 같아 이쪽 이쪽 여기 맞지? 맞어 여기구나 이쪽 이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여기 눈 이렇게